이번에는 글로벌 바이오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HIV 100% 예방약이 등장한다는 이슈가 화제가 된 상황인데요. HIV, 사람 면역 결피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지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는데요. 이 에이지 시장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4%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약 자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강력하지 않나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탑2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100% 예방약의 HIV 예방약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예방약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투약의 편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투약해야 하는 기존 트루바다에 비해서 1년에 두 번가량 투약을 하게 되면 100% 예방약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 내용인데요. 1년에 두 번이라는 건 단순히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약물 보관하기도 정말 편할 거고 에이지라는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좀 차별되어 있는 그런 계층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하면 좋을 기업 두 가지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유한화학입니다. 유한화학이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100% 자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100% 예방약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을 때 그 해당 단에서 항생제 원료 생산을 공급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주요 고객사로 길리언 사이언스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약의 공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 전에 좀 상황을 살펴봤을 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15%가량씩 좀 들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사회적으로 단연 이슈가 되는 만큼 유한화학에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유한양행에도 큰 주가의 상승폭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이완양행을 제외하고 체크해보면 좋을 기업은 바로 에스티팜입니다. 에스티팜은 지금 이전에 HIV 100% 예방약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중인 에이즈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미 올해 초에 2024년 주목해야 할 유망 HIV 치료제 임상 하나로 이미 꼽힌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진전 상황으로 봐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에스티팜에서 연구하고 있는 투약 제재를 확인을 해보면 1일 하루에 한 번은 투약해야 하는 제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약 체제는 HIV 치료제 시장의 80%가량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섹터여서 아무래도 다른 치료제와 타 회사의 치료제와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시장 안에서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바이오 이슈와 함께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중국 규제, 그 해당 반사 수혜는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가 받게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수혜 가운데 에스티팜이 강력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당 임상 이상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 바이오 수혜는 어떻게 받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주인데 HLB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HLB, HLB 글로벌, HLB 이노베이션, HLB 판화진 여러 가지 있는데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 9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좀 8가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전 거래일 때 모두 급등이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하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급등으로 마무리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HLB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리보세가니까 카멜렐리 주맙에 대해서 병용요법 허가 심사 재개에 따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FDA와 미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는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좀 얘기를 좀 살펴본다면 재심사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HLB 쪽에서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명확한지는 모르겠다라는 걸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된다 하면 글로벌 3상 때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포함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심사에 대한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 두 달부터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월 달 때 주가가 HLB 그룹주들이 대폭 하락했었던 시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은 많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HLB 제약과 HLB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HLB의 경우에는 좀 더 더 지금은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한 9만 2천 원까지는 9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좀 연출이 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수가 발생된다 하면 결국은 투자자들,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은 괴로움을 좀 더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셔서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시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되면 비중 축소도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리한 기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회사 입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FDA와 보안 미팅을 한 건데 다 하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투자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CBI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1,203위권에 있는 기업인데 시점이 57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이네요.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보통 보면 중대형주들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나오고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원래 제가 이쪽으로 일을 할 때 처음에 스모켓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500억 정도의 기업들을 설명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CBI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CBI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에 청보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청보산업이라는 회사하고 회사명이 좀 바뀐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가져 나온 이유가 텅스텐 때문에 가져 나왔어요. 텅스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아몬드보다도 경고하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재를 이용해서 텅스텐 같은 경우에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전지에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스텐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텅스텐을 광산을 개발해서 취득을 하기도 했었는데 워낙 중국에서 텅스텐을 거의 덤핑 형태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산을 폐쇄시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알몬틴 인더스트리의 회사가 강원 영월군의 상동업 텅스텐 광산을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워낙 버핏에 관련된 버클 차 회사회 같은 경우에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IMC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국내에서 지금 대구시의 텅스텐 분말 제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원래 거의 없는 나라인데 그나마 많이 있는 게 석탄이랑 텅스텐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텅스텐이 이제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분명 CBI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텅스텐 관련된 광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분명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500억 정도밖에 안 하는 시가총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재무 상태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요. 시가총량이 좀 작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부채가 부채가 보게 되면 지금 자산이 지금 741억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부채가 지금 288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6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EPS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천부산업 같은 경우에 했던 게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이고 엔진 쪽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차 밴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텅스타인 광산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CBI를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총이 작아서 여쭤봤는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기업인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박수관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는데 반조미 소장님이 하루 만에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져온 의견은 내일 잠정식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해프닝으로 끝났긴 했지만 HBM3E에 대해서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좀 해명을 하긴 했지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2분기 실적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6월에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봤고 또한 환율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실적이 좀 더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 8조에서 8조 한 6천억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분기보다는 지금은 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준다 하면 삼성전원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다는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뭐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빠진다 하면 오히려 그게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주를 좀 매입을 했습니다. 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는 거는 6개월 동안 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6개월 안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든 아니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을 좀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좀 분할 매수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한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